에에에에에 오케이 프로듀서 지금 냉장 아무 말도 필요 없어 그대와 나의 눈빛이 말해주는 걸 뻔하지마 아무 말도 필요 없어 촉촉히 젖은 내 입술에 살며시 담아와 입 맞춰줘 사랑한단 뻔한 그 한마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오늘 밤 왜 이리 심장은 빨리 뛰는지 저 이제 시간이 됐어 그대와 모른달이 뜨는 날 그대 날 데려와요 이 밤이 가기 전에 애쓰기 전에 서둘러줘요 그대와 모른달이 뜨는 날 그대 사랑해줘요 이 밤이 가기 전에 애쓰기 전에 날 보러 와요 오오 Sous-titrage Société Radio-Canada